제가 방송을 못하는 이유가 집을 지금 막 알아보고 이것저것 하느라고 갑시다. 미드 르블랑이네요. 어 좋았습니다. 원룸 아니고 아파트에요. 방 두개 뭐 거실있고 부엌있고 그렇게 혼자 살기에는 너무 좋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안성맞춤이에요. 혼자 살기에는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이 없을 정도 안키고 쏠렉한다고? 나 방송 안키고 쏠렉한적 없는데? 부케 빼고는? 야 뭐가 금수저야 개소리야 야 뭐가 금수저야 미친씨 도움받는거 하나도 없는데 나 혼자 그냥 나가는건데 뭔 금수저야 도움받는게 한개도 없는데 뭔소리야 대출 끼고 들어가는건데 은행대출받고 들어가는건데 뭔 금수저야 앞으로씨 빚이 산더미인데 아파트가 그냥 혼자 살기에 좋은 아파트라서 아예 산건 아니구요 전세로 들어가요 전세로 전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혼자 살기에는 좀 괜찮아요 넓어요 혼자 살기에는 방 두개에 거실있고 부엌있고 이래가지고 혼자 살기에는 너무 좋습니다 르블랑이네? 와저루는 안꼈고 쿨감룸바 같네? 네 컴백컴 컴백컴 야 르블랑 리메이크 됐잖아 그러고보니까 아 나 저거 읽어봐야되는데 르블랑 리메이크 돼가지고 뭐가 정확히 어떤 스킬이 있는지 모르는데 W는 똑같겠지? QW는 똑같겠지? 아 그러..그러네 르블랑 리메이크 됐네 오늘 뭐 지폐한다며요 대규모 촛불..촛불 지폐한다며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네요 상호원 하면 안되니까 사고가 뭐야 야 더블 야 이거 보라색은 뭐야? 보라색이 왜 뜨는거야 이거 보라색은 뭐지? 아 CS 벗켜 사슬 1티기 개아프다고? 사슬 2번째 티기 개아프다고? 어 보라색 때문에 아프다고? 아 진짜? 그래? 아 나 르블랑 읽어봐야되는데 몰라 바뀐 르블랑에 대해서 아는게 없어 라인저는 뭐 무난하네 르블랑이 별로 안어려 지금 솔직히 예전 르블랑도 그런데 카시가 르블랑 상당히 좋아요 별로 안어려요 진짜 잘하는 뭐 쪼말 쪼말 쪼말이나 뭐 챌린저건 르블랑 아니면은 카시가 이겨요 쪼말이는 잘하는데 푸시가 좋아졌다고 르블랑이? 쪼말이에요 쪼말이 그 다음에 더블르가 더블 이게 보라색으로 변해?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으로 변했을 때 다른 스킬을 받으면 아프다는건가? 뭐지? 어 뭐야 이거 씨발 뭐야 이거 아아 뭐지? 왜 Q스킬이 나한테 안썼는데 내가 맞아 미친 뭐야 이거 존나 어이없네 뭐야 이거 뭐야 저거 아아아 보라색이 되면 저게 저게도 되네 라임 푸시가 좋아졌다는게 저거구나 인장에 Q가 전이대? 아 뭔 말인지 알겠다 뭐하냐? 아저씨 뭐하세요? 이 새끼 괴물이야 야 르블랑 잠깐만 아 나 잠깐만 이해가 좀 안되긴 하는데 나도 저 말아서 들어오면 안돼 무조건 들어오면 안될 르블랑이 먼저 풀컴을 맞추지 않는상 카시가 이겨요 르블랑 잠깐만 W를 맞.. W를 맞았을때? W에만 그런 보라색이 있는거네? 그치? 아닌가? 아닌데 아까 사슬 맞았을때도 보라색 됐는데 뭐지? 아 모르겠다 구름기도 바뀌었다고 했는데 구름기가 범위가 없대요 구름기가 범위가 없이 그냥 그거라는데 지금 막 이상한데서 막 르블랑이 생기던데 화냥 모든 스킬에 아 진짜? 범위가 없대 구름기가 아 야 교과서좀 봐야되는데 아 교과서좀 봤어야되는데 그치 교과서 죽어야되는데 아 시마 ㅈㄴ나 아깝다 하하하하 ceremonies 구름기 팡 가 보면 야 구우기빵 이새끼야 글부 아이 까비씨 좀 더 빨리했었는데 지금 가야겠지? 조심해 임마 이새끼야 조심해 어 빼낫네 레드? 어? 르블랑 교과서 좀 봐야겠다 나 좀 이해가 하나도 안됐어요 스킬에 대해서 르블랑 인벤 좀 보고 와야겠다 교과서 좀 교과서를 안보면 이해가 안될거 같은데? 교과서 좀 정독을 좀 해야겠네요 르블랑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은 맵에 막 르블랑 환영이 생기는거 또 뭐야? 맵에 르블랑 환영이 생기던데? 쿠로 가는거 보니까 환영 생기던데? 오우 야 푸쉬가 좋아지긴 했다 칩 좀 갔다올께요 어? 어비셜 먼저 가구요 미드 정굴이 AP니까 어비셜 먼저 가는게 날거 같애 아 에이 알알 쓰면은 흩 환영 생긴거 범위가 넓은 댐지는 없어요 죽겠다 두기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빡 죽겠는데? 오오 두기는 왕범방 역시 챌리전과? 뭐야? 뭐야 아 죽였다 이거 다 죽였다 아 이거 타고 갈걸 아이씨 이거 왜 안탔지? 타고 갔으면 됐는데 블루 별로 안아픈데 흫 야야야 조심해 인마 뭐하세요? 와우 나미 지리고 어허 나미 지리고 오지구 지렸다잉 요 나미 나미 지리고 아 좋았습니다 어 덤비해야 돼 쯧 야 근데 르블랑 라인점 별로 안 힘든데? 얘가 티어가 낮아서 그런가 르블랑이 순전히 르블랑 티어가 낮아서 그런가? 그치 약간 티어가 높으면 까다로울 수도 있나 르블랑이 다이아 1이거든? 얘가 다이아 1인데 르블랑 모스트 1인데? 헐 야 르블랑 다이아 1에 르블랑 모스트 1인데? 헐 너무 달라졌어? 그래? 아이고 야 죽었다 저거 탑으로 다 갈거같은데? W 그렇지 아이고 아쉽다 야 르블랑이 W 쓰면 바로 안 돌아가신다며 그거 진짜에요? W를 쓰면 예전처럼 카타리나처럼 바로 안써진다며 W가 W 딱 쓴 다음에 바로 안 돌아가신다며 그치 그거 진짜입니까? 바로 안 돌아가죠? 0.25초 아 진짜? 그래? 아 마나없다 아이씨 어우 까비 그거 바텀 그거감 그치 안가네? 일단 르블랑이 바뀌긴 했는데 어 뭔가 모르겠다 아직까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게 좋아진건지 나빠진건지 잘 모르겠어 W때문에 라인 푸시가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쪼마리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이거 끝나고 그리고 르블랑 챌린저로 이 챌린저단 친구한테 물어볼게요 좋아졌는지 안좋아졌는지 그 친구한테 물어보는게 가장 빠르지 이번에 르블랑으로만 챌린저 두개단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시오피아는 천둥 별로에요 카시는 천둥을 들바에는 죽불을 들고 죽불보단 저는 폭풍전사를 선호를 하죠 원래 저도 죽불들었는데 폭풍전사가 훨씬 좋은거 같아요 이게 약간 이속이 빨라지면서 전화저항 생긴다는게 이게 너무 좋아서 카시한테 좀 도주기가 없는 카시한테 너무 꿀 인 그거여서 적들을 가까이 뿅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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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니 어디로 가 일로오세요 으하하하 가구요 칸 밀어야될거 같은데? 2차까지 가자 12차까지 주먹어 바텀 줘도 돼요 바텀님들 에이 줘도 되는데 씨 줘도 되는데 근데 4시 20분이네 이거 한판만 더하고 아마 방종하고 리그준비해야될거같아요 한판더하고 제발 아우 다행이다 씨 죽을뻔했다 와 씨 큰일날뻔했네 카씨 W맞으면 리블랑 W안써지지 이달리 점프도 안되고 그레이브즈 2스킬 안되고 어 그래요 두개씩 생기네 와우 뭐야 약간 화려해지긴 한거같은데 화려해진거같긴한데 그렇지 애들 어디갔냐 어디갔어 여깄나 탑을 그냥 죽는게 날거같은데 에시 궁극기 뿅 빵 누군가 한명은 오지않겟냐 아닌가 두두두두두두두둑 그레이브즈 궁극기는 써질걸 그 부분은 써질거에요 아마 빨리폭키면 안되고 그 부분은 써질걸 아 죽었다 저거 아 아깝다 좀 빨리 썼으면 죽어도 야 남이 잘한다 그치 남이 잘한다잉 야 근데 8대8이네 은근히 별로 유리하지가 않네 게임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데 오마이갓 이거 안누리하네 카쉬로 라일라의 3코어 3코어로 가요 카쉬로 라일라의 3코어 많이 안유리하네 그러고보니까 그치 바텀이 엘시가 4대스 탑은 라이즈도 나쁘지 않게 컸고 어어? 허허 나만 좀 잘 컸구나 그치 르블랑보다 상대적으로 나만 좀 잘 큰 그거네 집중해서 해야겠다 이거 어 라이즈도 잘 컸네 보니까 아니 점화는 르블랑 상대로는 점화 들어요 르블랑은 무조건 점화 들어줘야되요 안그러면 카시가 르블랑 상대로 그 라인전도 그렇고 하여간에 주도권을 잡아올 수가 없어요 점화를 안들면 르블랑 상대로는 점화 들어줘야되구요 점화 들면은 르블랑은 라인전도 별로 안힘들어 리메이크 된거 해보니까 리메이크 된것도 그렇게 힘들진 않네요 리메이크 전에도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은데 바탕으로 올해들이 라이즈 빼야되겠다 그냥 이거 그냥 뺄게 뺀으면 될거같아 밀고 싶은데 라이즈 마방 없지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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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아나 상대로는 카시가 막 밀리고 그런건 없어요 전적이 좀 오리아나 상대로는 많이 안밀려 오리아나 상대로 카시오페야 오히려 카시가 좀 더 좋을걸 도착하지 도착을 파악을 했습니다 야 야야 이거 ㅅ 오케이 뭐야 이거 흐흐흐흐흐 뭐냐 이거? 뭐지? 아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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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점멸충이 안좋은게 뭐냐면은 우리가 채팅을 칠때 리을 보단 이응을 쓸 그게 많아 이응이응 뭐 알았어 뭐 그런거 그치? 디점멸충이 그래서 안좋아 디점멸 이런 슈발 디점멸 이래서 안좋은데 신발은 못가요 카시오페야 신발 못가 뭐야 저것도 안타는데 뭐야 아 까비 날카로운데 아우 샛 ㅅ ㅈㄴ 많이 나네 바로 쳐도 되지 않냐 바로 쳐도 되지 않냐 옳치 뭐야 x3 에쉬 왜죽었어 야 이씨 조졌다 아 오지마 이 새끼야 이씨 야 이거 왜 죽었지 애쉬가 아래서 와 조졌네 이거 어 르블랑이 아래서 올라옴? 아니 나는 그냥 위로 뺄 생각이었는데 아 좀 아쉽네 나는 위로 쭉 뺄 생각이었는데 라이즈가 잘했다 이거는 잘하네 까비 살짝 까비 신발 못간다니까 카시오페 신발 못간다니까 밤에 끝 자르려고 왔네 얘는 또 이거 그거잖아 환영이잖아 그러게 플래시 있었으면 더 좋았는데 아쉽다 까비 라이즈가 은근히 잘 컸어 지금 야야야야야 죽였다 예쓰 죽겠는데 어우 살았다 다행이다 야 이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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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별론데 너무 별론데 너무 많이 밀렸다 럼블리 에라이씨 까비 아이씨 아이고 오케이 됐어 됐어 미드 밀리겠다 궁 써 궁 궁 궁 궁 에이 궁 쓰고 죽지 궁 못쓰고 죽었다 아이씨 이번판만 유채 안든거야? 르블리앙 상대에게 게임 힘들어졌는데? 이게 우리가 너무 따로 잘려버렸어 너무 따로 잘렸어 한타도 좀 잘 못했고 용에서 아쉽구만 내가 라일라이도 안떠가지고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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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상 왔구만 반갑구만 로아는 못가지 나 좀 있다가 리그에 리그 좀 이따 첫 경기야 이거 하고 한 판 더 할 수 있나? 모르겠네 애매한데? 한 판 더 하는 거 너무 애매한데? 시간이 카쉬한테 쿨감 중요하지 지금 쿨감 템 있어야죠 무조건 로아를 갈 자리가 없어 지금 카쉬감 미드 밀게 아이고 대회 잘해야 되는데 경기 커튼컬 쓸려나? 와 존나 많이 달아 와 씨 야 뒤에 왜 이리 세냐 데미지 너무 살벌한데? 데미지 너무 살벌한데? 오늘 리그에요 탱자리그라고 그냥 그 뭐냐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 나이스 장인대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장인대전 방송을 못하지 방송은 못하고 6시에 시작하니깐 6시에 암살자님이나 뭐 탱탱님이나 둘 중에 한명 방송키겠지? 그럼 그걸로 보시면되요 그걸로 보시면 돼요 롱으로 보시면되요 그걸로 보시면되요 육먹은거 다이스하니깐 매우 짤리면 안돼 지금 짤리면 바론이다 짤리면 바로 바론이야 아 안되는데 다행이다. 쟤네도 무리했다. 다행이다. 이러면은 바론 못가지 아이고 씨 와 왜이리 쎄? 그렇지 야 엄불 안죽으면 돼 나쁘지 않은데? 쟤네 왜이리 무리했지? 왜이리 무리한거야 아 오느님 아이고 엄청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세요 라이즈가 탈포가 있긴한데 아하하하하하 야 저걸 죽으면 어떡해 아하하하 나이씨 아마추어네 이 친구 저걸 죽어버리네 크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야 살 정년이 저걸 죽어버리네 와아 인마야 아 스크린중 아니에요 저 좀 이따가 6시에 경기에요 6시에 경기라서 이제 이거 아마 막판 될것 같아요 한 게임 더 못할것 같아요 준비해야 될것 같아서 형 오늘 6시에 경기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보시면 되요 오늘 첫 경기에요 오늘 첫 경기 영원좀 많이 해주시고 열심히 해볼테니까 아 너무 오랜만에 리그같은거 나간다 기회있어도 잘 안나갔었는데 리그같은거 너무 간만에 나간다 뭐 떨리고 그런건 없어 나는 원체 방송도 하고 평소에 막 이런거 해가지고 떨리고 그런건 없는데 우리팀 팀원들 팀원 애들이 너무 떨더라구 갱제... 갱제님이랑 나는 별로 떨고 그런거 없는데 우리팀원들이 너무 떨더라 애들이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나랑 서포터 나이 차이가 띠동갑이더라구 우리팀 서포터가 15살이야 우리팀 서포터가 15살이에요 와 나 진짜 나랑 띠동갑이야 그래서 우리팀 그...팀 이름이 띠동갑과 운명의 만남이에요 팀 이름이 존나 웃겨 2002년생이래 2002년 월드컵도 못봤대 개찬이 월드컵 너무 웃기더라 ... orf 뭐가 진춘야? 야야 뒤로 빼는게 낫거 같은데? 아오 Getting 이거 젤리젤리젤리젤리젤리젤리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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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원더들도 이걸 가네? 밤에 끄자라? 원더들도 저걸, 저걸 간단 말야? 뭐지? 다 저걸 가네?? 이게 좋은까보다 와 mogę扛고 因는데 어? 어! 플래시 스읍.. 밑을 밀 수 있지 않을까? 에라 이씨 아 이러면 미리 못 밀지 아아 별론데? 어! 안했습니다 에라 이씨 아 너무 무리했어 미안해 근데 막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리블랑 뭐야 니달리 마나가 없어서? 야 와드 있는거 아니야? 여기? 아니지? 스읍.. 하아 조금 무리했어 애들이 조금 무리했어 조금 천천히 갔으면 됐는데 30대 19야? 음.. 독사를 건드리고 골랐네 어? 빨간한데? 나 개이득인데? 나 빼고 일단 영도 먹잖아 개이득인데?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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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봐 나 피좀 채우면서 갈게 미달이 풀발받기 이달이 풀받기실이구요 이거 내가 물용 두개라서 나 이거 밀면서 가면 돼 내가 물용 두개라서 아아 좀 봐주지 왜 이렇게 아쉽냐 얘들아 하이 오케이 아 진때면 안되겠다 빼야겠다 어 에쉬 야 무빙 지리고 어허허 에쉬 무빙 지리고요 여깄어 무빙 지리고요 에쉬 여기 있어봐 일로와봐 한명 끊어먹자 아 뭔데 아니 와드네 아 와드네 이런 슈발 와 이게 와드네 바론 1분이라 괜찮 나 나옴 그전에 아 여기가 와드네 아 나 안좋다 니달리 18레벨인데 존나 잘 컸다 니달리 하아 와 럼블 딜 존나 세다 훈키있지 럼블 궁있다 이콜라이저 클라스 지리구요 천천히 해도 돼 해도 되고 나가면 해도 되고 이콜라이저 럼블 텔도 있네 이콜라이저 럼블 텔도 있네 엽떡 땡겨 흫 왜이리 매운걸 좋아해 나이 나 진짜 나 엽떡 그거 진짜 못먹겠던데 어떻게 먹어 그거를 너무 매워가지고 못먹겠던데 넘나 매워서 너 못먹어 매워서 못먹어 일단은 내가 좀 그 상대 시야 생각 안하고 약간 개념없이 플레이했는데 결국엔 손해받네요 손해 아 손해가 아니라 이득받네 아 돈 너무 이거 돈 좀 쓰고 싶은데 공약이나 하나 먹죠 바텀을 가든지 으아아아 hid 아이씨 오우우우우우우3 라일라아잏 라일라잏 라일라이 죽었어 아아 좋구야 뭐야 그리고 1대에 졌네? 게임 끝날 수 있을까? 진이 푸쉬럭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진이 푸쉬럭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끝날 수도 있겠다 잘하면 애쉬랑 나랑 내가 영약까지 먹어서 타워 미는 거 존나 빠르단 말이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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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들어가 진 플랫이 없어 노플이야 진 이 딜 뭔데 미친 푸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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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배치 7중 3패인데 어디 받을까 플레이 1 플레이 1이네 플레이 1티어 딜량은 1등이네요 이야 진 딜 많이했다